시흥시 마산 정상입니다. 일용표가 있고 정상은 그냥 평지입니다. 헬기장 흔적이 있는데 헬기가 내린 흔적은 찾기 어렵네요. 벤치 하나 있고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비유가 없습니다. 아래쪽은 보이질 않습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쉼터가 있구요. 네 시원합니다. 이쪽에도 벤치가 있습니다. 아래쪽 벤은 없는데 빈티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 하늘 벤은 멋있네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멋있습니다. 내미 소리하고 내미 소리하고 시흥시 마산 정상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사방이